자 그럼 시키는 대를 어떻게 바꿔야 된다고? 존중으로 바꾸면 어떻게 바꿀까? 시키는 대를 존중으로 바꾸면 어떻게 바꿀까요? 자 한번 얘기해 볼까요? 생각해 볼 때 그래 일단 내 생각이 뭔지 들어볼까? 이게 좋아 이게 좋아 왜 그렇게 말이 많아? 이걸 다 다시 어떻게? 경청하는 마음으로 한다면 어떻게 바뀔 거야? 얘가 왜 그렇게 생각했어? 어? 이건 왜 중요한 것 같고 너무 귀엽다 왜 그렇게 생각했어? 어? 왜 그렇게 생각했어? 질문이 왜냐면 그럼 얘는 뭐라고? 왜냐면 왜냐면 근거로 되는 것 같아 나름 자기 시키는 몸이 좋은 것 같아 그치? 자기 시키는 몸이 좋은 것 같아 맘에 내는 절을 좀 해 이거는 뭘로 바꿨다고? 인정 인정 인정으로 바꾸면 어떻게 바꿀까요? 인정으로 바꾸면 그렇구나 아하 그렇구나 어떻게 그런 게 있겠어 좋은 생각이야 해주세요 우리 어떻게 어릴 때부터 완벽해 그렇게 안 돼 우리도 지금 완벽하지 않죠? 어떻게 그럼 우리가 에벨보다 더 완벽하지 않아 그치? 그쵸? 여러분들 요거만 하면 존중받고 자기 내 말을 늘 경청하고 나를 인정해주는 부모님이 계시잖아요 세상에 어때요? 존중받고 내 말을 존중받고 인정받고 있다면 하루도 게임하시고 나 탈퇴하고 여밟만 늦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인정합니다 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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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